다음 무대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해군의 얼굴이 군악대라면 군악대의 얼굴은 절도 있는 타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우리 해군의 자랑 블루스틱의 무대를 여러분들의 절도 있고 패기 있는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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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현란함과 절도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분들에게 예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이시죠 이 악기 오늘 통영 한산도 대첩 축제를 위해서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분들이 보여준 우리 블루스틱에게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